요즘은 되게 탈모 유전이 심해요. 근데 저만 해도 약으로 나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동생만 해도 약..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에 대한 사실과 관계없는 속설들이 많죠? 탈모의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탈모! 팩트 폭격! 대머리는 유전이라 탈모를 막을 수 없나요? 응? 탈모를 막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. 저희 집은 되게 탈모 유전이 심해요. 근데 저만 해도 약으로 나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동생만 해도 약을 잘 안 먹어서요. M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. 걔는... 그 친구는 먹었다 안 먹었다 소홀했거든요. 근데 저는 열심히 해서 잘 유지하고 있고요. 물론 약이 안 듣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억제는 시켜주고 속도는 줄이니까요. 탈모는 무조건 유전 탈모라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건 아니다. 탈모! 팩트 폭격! 탈모가 Danish